우와 우리 혀로 간장 어머 미니가 나왔어요 미니 미니 너무 예쁘다 이거 더 작아 이거 진짜 작아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이건 사이즈가 좀 작은 거네요 위에는 아주 스몰 사이즈 오 이렇게 작은 게 나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피크닉 갈 때 좋고 엠티 갈 때도 좋고 우와 작은 거 너무 좋은데요 스몰 사이즈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우와 히어로 작은 게 나오고 중간 사이즈 또 스몰 사이즈 너무 좋아요 이거는 이거는 대형 사이즈 우와 쨍이다 쨍 사랑해요 우리 히어로 어 중간 사이즈 소 사이즈 우와 멋있다 역시 우리 히어로가 최고야 최고 찐이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히어로 브레이크 병팔 1위 한 것도 축하합니다 오늘도 사랑해요 가네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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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